햇빵 하나 더 돌려야겠는데? 빨리 돌려, 밥 더 먹어 밥 더 많이 먹어요? 그래, 먹을 때 먹어야지 잘 먹으면 너무 좋다, 너네 아 진짜 맛있겠다 이게 사는 거지,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성도 계속 먹네 이게 사람 사는 거지 데뷔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 느낌? 그치? 진짜 셰프님이랑 만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한... 한 달 달더라고 약간 셰프님 엄마 같지 않아? 엄마... 셰프님 진짜... 어떡해 어떻게 하면 잘해드릴 수 있잖아 방법이 없어 또 일어나 내가 그냥 셰다 먹어야지 셰다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짱이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가 정말 맛있네 오늘이 아닐까? 네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딱딱 뛰었네요 메뚜기 메뚜기 밥 말 안 먹었다고 밥보다 이런 거 그래 짱이다 지금 밥만 먹고 이제 좀 쉬시나 봐요 비로소 쉬네 쉬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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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부대야 아... 이때 가위바위보라 해가지고 전했거든요 무슨 의견이 있었는데 뭐야? 무서운 거? 무서운 것도 좀 진짜 너무 천사하네 드라마 가도 무서운 요리가 되게 많은데 아, 세상에 아, 세상에 아유 아유 새우잠 잤잖아요 새우잠 세우자 프라이예